편지 김남조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.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하니도 없었다.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.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주니가 없었다.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.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. 나의 시작이다.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. 한 구절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.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.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.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.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.